1. 주님은 하늘에 양식을 주셨네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시험하며 욕심대로 먹을 것을 달라 하였네 하느님을 거슬러 그들은 말하였네 하느님이 신들 광야에다 상을 차리실 수 있으랴 그분은 높은 구름에 명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오 만나를 비처럼 내려 그들에게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네 전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네 주님이 양식을 넉넉히 보내셨네 하늘에서 샛바람 일으키시고 당신 힘으로 마파람 몰아오셨네 그들 위에 먼지처럼 고기를 바다의 모래처럼 날짐승을 내리셨네 그들 진영한 가운데에 천막 둘레에 떨어뜨리셨네 요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주